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깔끔한 디자인의 기구 간격도 일정의 편안함을 주는 공간인 34평 필라테스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우드톤의 조합으로 완성되어 깔끔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입구 바로 앞에는 인포데스크가 있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템버보드 디자인으로 공간이 밋밋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내부에 세워진 기둥을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해주고 그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주어 상담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필요하여 아치형 디자인의 커튼으로 프라이빗함을 준 피팅룸이 있고 내부에는 열쇠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과 공간의 여유를 주어 옷 갈아입기에 더욱 편안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필라테스에는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구의 사이즈와 개수에 따라 공간의 크기를 결정해주었으며 기구의 간격도 일정하게 놓아주어 공간이 깔끔해진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운동을 하면서 자세를 볼 수 있도록 통거울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통거울과 화이트 인테리어는 공간을 더욱 확장되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층고까지 넉넉하여 운동할 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필라테스 기구들의 디자인이 부드러운 계열로 되어 있어서 공간 전체가 통일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닥을 우드마루로 시공하여 주어 톤을 맞춰주거나 위에서 아래로 비추어 은은함을 주는 매입 조명 설치로 아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동하기에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공간인 34평 필라테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